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에 등록할 수 있는 험블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성을 배경으로 한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 서바이빙 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임은 험블스토어를 통해서 스팀에 등록할 수 있는 키를 6월 15일 오전 2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바이빙 마스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에는 기본 게임인 서바이빙 마스와 디럭스 업그레이드 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험블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스팀에 등록할 수 있는 게임 키를 받아서 스팀 라이브러리에 서바이빙 마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험블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후 험블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At the game 버튼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자동으로 스크롤되면서 페이지가 이동됩니다 게임 키를 받기 위해서 Get in now 클릭합니다 게임 키를 받았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메일로 등록할 수 있는 키가 발송되었습니다 메일함에 가보면 험블에서 온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 내용을 보면 제공되는 키는 6월 18일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왼쪽에 Read in now를 클릭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창이 새로 열립니다 열린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Reveal Your Stinky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 가능한 스팀 키를 확인하겠습니다 녹색 상단에 등록 가능한 스팀 키가 표시됩니다 이 키를 통해서 스팀 사이트에 직접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험블 계정과 스팀 계정이 연동되어 있어서 Read in 버튼을 눌러서 바로 스팀 라이브러리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험블 계정과 스팀 계정을 연동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Read in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스팀의 제품 등록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스팀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해 줍니다 험블에서 받은 스팀 키가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팀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계속 클릭합니다 나의 스팀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었습니다 등록 완료 클릭합니다 라이선스 및 제품 키 활성화 내역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스팀 키로 게임이 등록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계정에 스팀 라이브러리로 가보면 스팀 키로 추가된 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